이들은 못 써먹어 일어나잖아, 롱맨 놈들 아이템 좀 채워주자 봐봐, 장비가 없었잖아 공격력 발압, 공격력 10, 뭐? 뭐 이래? 지금 댐지 다전 애들이 닌자 아들 아, 아이템이 아예 없었구나 이러니까 이 모양이지 뭐야 이거 아이템이 뭐 이래? 미친 거 더 적당히 줘야지 아직까지도 다 안 썼어? 와 초에 특정 무섭다 일단 조금 됐고 기술 강화를 할 수 있다는데요 위력이 더 올라가는구나 일단 주인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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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올려줘야되지 않을까? 다 올렸어 다 올렸어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자, 이제 누가 나올까? 아, 맞아 다텍 애들 만나러 간다 안 했었어? 그래 다텍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데 다텍 옆에 누가 있느냐 중요하지 다텍 옆에 누가 있느냐 저장은 일단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일단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온건가? 어, 여기가 더 월드래요 네모네모나? 폴리곤? 로그아웃? 로그아웃? 로그아웃은 방법을 모르면 현실을 못간다는 얘기죠 지금 기쏭마래 평소 현실이 좋아서 그런거래요 헤야치가 그래 그래 덕을 많이 쌓았구나 간단한 일이라고 해놓고 사고칠 것 같은데 애들 막 각오일 이런거 나오는거 아니야? 당연하듯이 이 애들이 나오는구나 뭔가 공격해온 R1, R2? 뭐 버섯이 달라? 응? 저 시대는 없다고? 저 시대는 없다고? 뭐였어? 소드아트 홀라인이냐? 로그아웃이 안되게? 아니 로그아웃 안되는건 쟤들이 먼저에요? 쟤들이 원조구나 개다 의식불명? 잠깐만 잠깐만 너무 그대로 갖다 쓴거 아냐고 걔들이? 너무 그대로 갖다 쓴거 아냐고 걔들이? 음... 뭐가 왔어 뭐가 왔어? 아이더? 아이더? 정신 공격이 들어오나봐 정신 공격이 들어오나봐 정신 공격이 들어오나봐 좋아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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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케이스트 지금 스케이스트 얘들은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음? 너 뭐하니? 하세호 뭐하니? 하세호 뭐하니? 야 야 포브 다 잡았잖아 너 이거 개뻘 좀 맞지 이거 저건 아닐거 같고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건 아닌거 같은데? 우리를... 에에 음? 말 안 듣게 생겼는데? 딱 봐도 말 안 듣게 생겼는데? 뭐야 불러놓고 싸우는거야? 철창은 벌써 한 번에 온대 아 좀 이따 열지 뭐 아 좀 이따 열지 뭐 형태가 있는게 왔는데요? 삽질한거지 뭐 하세호인가 번가가 일단 저걸 안 부숴면 애들이 넘어오진 않아? 하세호 아는 사람들 왔어 오렌지? 어디가 오렌지인데? 빨간쪽에 가까운거 같은데? 어? 지금 없다메 음? 음? 그럼 뭐해 지금 없다메? 아 그래요? 어두워서 그런가 보네 음? 음? 이 자 유닛 설정으로 ds 아니템 오케이 오니깐 파워업조돌 해소우라고? 그럼 쟤들로 아이템을 달아줘야겠죠? 야이씨! 파워업 정도는 해서 오라고! 야이씨 썰끗더라! 아이씨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해주던가 이씨! 아이씨 귀찮은 것들! 자 스킬은 뭐가 있을까? 장비! 역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숫자로 올려주는 게 있고 퍼센트를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더라고 가자 이제 강화를 한 애들은 얼마나 세졌을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일단 아이템부터 얻고 궁극국자 국자? 다크소울 최강의 아이템인데 국자는 다크소울의 최강의 아이템인데 우리 모두 다크소울의 최강의 아이템을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주 1,2요일에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도 안 그래도 방송을 못하는데 일요일에 고향 친구 아 돌이라 전국에서 애들이 오는데 술을 안 먹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 또 뭐야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자 스키님 어서오세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졸라우맨 같은 놈은 어디서 온 거야 자 스키님 벌프스 한 개 고맙습니다 81번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해받겠습니다 쟤가 정체가 뭘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 잠깐 저 거기서 많이 봤는데 저 오른쪽 여자가 거기서 많이 봤는데 야 쟤들도 싸운다고? 스페이스 채널 2요? 저거 플랫폼이 뭐야 아 투하고 파이브하고 그냥 다른 거요? 아니면 다 넘버닝인가? 와 세톤 얘기 나올 때 엄청 오래된 게임이네 결국 쟤가 할 거구나 슬프군요 hen sei 아 그 전반它 whatever 흐흐흐흐 전날도... 마지막까지 미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지금 불이게버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게임인지 일단 RPG인 것 같긴 한데 어? 발키리 아니야 저거? 저 게임이 뭔 게임인지는 알아요 저도 리듬 게임... 춤추고 막 이랬던 것 같긴 한데 이 게임의 정체는 모르겠어요 크로스존에 뭐야 저거? 보스인가 봐 저 섀도우랑... 저 검은 놈 우리 팀이 아니야 흐흐흐 분위기 얼굴 건너면 우리 팀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 쟤도 줌보스라는 얘기구만 잠시만 춤추기 한다는데? 그게 뭔데? 흐흐흐 얘는 아직까지도... 더 월드인 줄 아나 본데? 음... 이제 정리하러 왔어 어 이제 정리하러 왔어 나 로우더가 정리하러 왔어 가라 고항력자 음? 음... 그럼 디아드는 뭐야 지금? 디아드는 지금 병풍된 느낌인데? 좋아좋아요 솔로 유닛이겠지? 댄스는 어디로 갈까? 어디가 아울리나나?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뭐가 금미래적이고 다 비싸게 생겼네 자 저 앞에 있는 것부터 처리해야겠죠? 35,000이라데? 오오 아 맞다 우라라 스킬 저는요 저는요 아우 리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날 올릴 수 있을 것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애들이 올라와서 안오니까 일단 저거 뭐 앞에 3개? 그니까 니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가르켜주라고 약점이 어딘지 중국견법의 신주이요 자 데미지 한번 봅시다 octagon 흐흑 장식 장식 나의 전생 좆 칼 이리와 흐흐흐흐흐흐 let's play 에이 설마 한테로 죽이는건 아니겠지? 와 400이 그냥 난무하는데요? 기본이 400인데? 필싸기 정정적인血의 향이 이건 이 들이의 라면일인다 들어야 돼? 부lectric이 진짜 지혜의 향이 죽겠는데 저거? 아직 지혜의 향이 아직 지혜의 향이 들어야 돼 저는 영어에서 건너질 ImG 나이도가 좀 괜찮아지 2만6천! 두 배로 뛰었어 좋아 시청유럽 자 이제 가장 쓰레기였던 놈들이에요 블록 깨고 뭐야 쟤들 정상이 아닌거 같은데? 아 얘네들 이래도 약해 갑시다 보여줘 데미지가 뭔지 보여줘 데미지가 뭔지 보여줘 제미지 가자 본지가 같이 때리던데? 카즈가 때려버리잖아 얘네들은 팀하기 좋은거야 나쁜거야 일단 잡았고 만6천! 왜? 몰라 나왔니 너들 저 나온 애들이 뻘쭘해졌는데? 내가 뒤로 빠지자 동료들 힘을 받아야지 任務了解 사전거리가 왜 이리 됐어? 스킬을 달긴 했지만 아이템이지만 아이템중에 일반계 사전거리가 플러스 2인가 그랬던게 있었거든요 자세가 무너지면 자세가 무너지면 자세가 무너지면 데미지가 더 세지는건가 아까 노란색으로 되는 것들이 그건가? 크리티컬이라 데미지가 더 높은건가 땅바닥에서 얼마 안떨어졌을때 딱 정확하게 맞추면 크리티컬이 터진다고 들어가지고 콤보 타이밍을 알아둬야 동료들 크리티컬이 터진다 에이스아닙니까 우리 에이스아닙니까 쟤들 힛 힐 넣을거야 잡을때마다 피자차고 오 띄운다 오 오 그저게 안붙는거 스타벅스 엄청 띄우던데 이때가 있는 기술에서 제일 높게 띄운거 같은데요 뭐하노 뭐하노 백브리커라는게 저거였어? 그리고 죽일때마다 피도차고 뭔가 상태상에 걸리는거 같긴한데 역시 못버티는구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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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스킨인가 흠 내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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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미션렛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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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도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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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것은 5 우라라 가라 저 게임이 뭔지 궁금해지고 있어 상자에 있던가요? 상자에서 뭐 나오긴 할까? 아 봤다 저도 방금 봤어요 성주하오마 뭔가 이름은 있어 보이는데 오 불검이야 오 꽤 높은 상태에서 합류를 했네 레벨 9명 모아놨다가 한번에 다 죽여버려야지 아 공격법이 많아 아름답다 아 쟤도 피가 14000밖에 안되는데 뭐야 저거 생기다 망고는 뭐야 저거 그냥 녹아버리는데 저거 저 상태에서 살아남았으면 저 상태상에 계속 걸려있는 셈이 되겠죠 데이터 드레인 저거 아까 제가 쓰던거 아닌가 저기도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상자를 까고싶어 상자에 까고싶어 상자에 까고싶어 난 맞이 내 전투 나츠 상자에 까고싶어 성포백이면 뭐 쟤는 블록도 없는데? 아니 지금 와서 가드도 없으면 어쩌자는거지? 아 저희들이 불쌍해지긴다 위로 위로 올라갑시다 시작 제가 왜 쓰는거야 저걸 주인공 전적 스킬인줄 알았더만 한마리 쓸거 같은데? 저게임은 기본이 그냥 버그군요 또 데이터 드레인하겠지? 저걸 막으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완전 방어는 상대 이상도 막아주나? 오호 캐시템인가 누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효과는 같은건가? 어? 14000인데 이거? 너 14000 아니었니? 그래요? 파테이션한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볼까? 옛날에 안 맞는데 이름만 같은거군요 나 지금 저걸 잡으면 안돼 얘들 아이템 먹자 장태상걸러 쟤 저거밖에 안쓰는데? 쟤 저게 풀 디펜스가 있죠 나중에 하세오도 써요? 와 저거 먹으려면 삥돌아야되나? 알겠습니다 아 깎고 싶을까? 오 2000이면 애매한데? 아 아 오 얘들도 많이 쎄지긴 했다 아 오 한방에 쓸 거 같구만 뭐 네 와 아 저거 왠지 저렇게까지 멀리있는거면 굉장히 좋은 상자야 블랙로즈여? 아까 어떻게 해서 들어본거 같기도 하고 자자 가자 올라왔다 올라왔다 먹고 말테야 피가 2만밖에 안되면 금방 굶는단 말이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대검 대백족 뭐가 이름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얘꺼라는거지 지금 백허텍 업 아 이거 백허텍은 아닌데 봉신스탭 아이씨 저런거 함부로 먹으면 안돼 신작 저런건 자 피부터 살짝 깎아봅시다 일단 일단 자 애들 부르고 또 부르고 어 피가 너무 낮은거 같은데 저거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지 굴러보고요 못 잡을거 같은데 야 이야 뭐 좀 좁지 뭐 자 경습하고 공격영업하고 그래도 얘들 등장을 시켜야겠죠 여기다 때려 박아본다 병무자 콩고 넣어본다 아 아 왜왜왜왜 땅바닥 땅바닥에 닿았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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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일라이트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이따 이 동네로 빠져나가나 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